오늘장 뜨거웠던 이슈 정리해보면서 투자 시그널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SK인베스트의 송가람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기에 업종별로 잘 뜯어가야지 투자 시그널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국내 조선어포항의 정말 실적도 만점이라는 계속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티피도 증권가에서 계속 높여잡고 있는데 조선 3사 실적을 보면요. 하나오션 홀로 영업익에서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손실이 난 걸까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빅3 조선사들 중에 하나죠. 이 빅3 조선사들 중에서도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상선, 해양플랜트, 분암을 주력하고 생산하고 있는 빅3 조선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런 플랜트 관련된 다양한 수주가 들어왔을 때 그때 굉장히 크게 확강을 받았던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리고 이전에 수주를 받았던 주요 프로젝트들이 지연이 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프로젝트에 관련된 원자재들의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생산비용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빅3 조선수들 중에서도 특히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LNC 운반선이라든지 고부가 같이 선박들이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수주를 하면서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비해서 이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부가 같이 수주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글로벌 물류 공급망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우려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 시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우려로 작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에 다른 빅3 업체들과 함께 다시 좋은 흐름도 보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오션 그래도 적자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세에 내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조선업 업황 개선에다가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까지 겹치면서 조선주가 시세를 내고 있는데 트럼프 대 헤리스 구도에서 지지율 겹차도 비등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조선업의 트럼프 효과가 좀 약해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뭐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 속에서 아직까지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이런 대선주 그리고 미국 대선의 흐름들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헤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아직까지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지만 헤리스 대통령과의 1대1 대결 구도에서는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들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는 조선주들, 이런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와 이런 부통령의 어느 정도 대결 구도 속에서 조선업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의견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지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미국에서의 무역전쟁 부분, 그리고 무역전쟁 외에도 해양 방어 부분, 각 지역에서의 국지전 등의 다양한 것들을 봤을 때는 트럼프가 강화된다,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보호무역 쪽의 이슈가 더 늘어나고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조선업체들의 수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의 대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의 이 대선 흐름에서의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당선하면 LNG 수요 증가로 거기에 대한 수주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앞서서 말씀드렸던 LNG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부가 가치가 있는 선박이기 때문에 이 선박에 대한 수주가 상당히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관련된 이 빅3 회사들 중에서 수주가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나는 회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환경구제 강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민주당 쪽에서 환경구제의 카드를 더 들고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볼 점은 친환경 선박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또 조선주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이런 조선 업체들, 그리고 조선주를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모두가 이런 흐름들, 그리고 정치적 변화에 따라서 미리 어느 정도 대처를 위한 플랜을 세워두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대선 변화에 따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조선업이 어찌 됐든 사실상 16년 만에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세의 연속성 EC, 이 모멘텀으로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지금은 조선주의 슈퍼사이클이 다시 오지 않았냐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지배적이고요. 이런 의견들도 어느 정도 맞는 의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슈퍼사이클에 대한 것들은 바로 해양, 이런 다양한 수요들의 증가와 다시 맞물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라는 점은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고 매출도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점이기 때문에 신규 수주가 늘어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친환경 선박의 증가세, 우리가 꾸준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반면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경쟁 심화 부분인데요. 조선업의 허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경쟁 또한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중국 조선사들의 약진,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여기에서 이 부분의 중국 조선주들의 약진은 다른 것보다도 바로 선박을 수주했을 때 선박 단가가 굉장히 낮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국내의 이런 기술력을 따라오지는 못했지만 경쟁력 부분, 특히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기술력과 품질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런 가격 정체에서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라는 점을 함께 고려를 하시면서 이런 국내의 조선사들 어떻게 혁신이 이루어지는지 기술적인 부분에서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부 함께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조선업체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즘에 미국이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중국의 조선업체가 좀 타격받지 않을까요? 뭐 미국의 중국 조선업체 때리기 이 부분은 타격을 분명히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중국 조선업체를 보실 때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단가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이라든지 대형 수주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단가 부분인데요. 이런 수주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주 기간 그리고 또 한 가지 단가 이 세 가지 삼박자가 모두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저렴한 인건비 그리고 새로 개발되는 대규모 공장들을 통해서 단가적인 면에서는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분명히 우리가 경제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미국과 함께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보셔야겠지만 가격 경쟁력 부분 그리고 제조 부분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확실히 우세한 포지션을 계속해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중국 조선업체에 대해서 퀄리티나 관세에 대한 부분 리스크가 될 수 있지만 이 가격이나 단가에 대한 부분도 가능과 하면 안 된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요 보통 조선주 움직일 때 기자재가 움직이고 조선주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최근 조선 기자재가 굉장히 좀 눌려있는 기분이거든요. 왜 조선주가 가고 있는데 심지어 잘 가고 있는데 기자재는 이렇게 좀 멈칫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조선 기자재주들 같은 경우에 반도체 주들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 주들도 대형 반도체 주들 굉장히 강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부장재주들이 함께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조선 기자재부 주들도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선박 건조 그리고 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와 원자재에 관련된 업체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선박 발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기자재 수주도 확제되고 매출도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 매출 인식 리드타임이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가 된다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이런 기자재 부분은 빅3 조선사들, 기존의 선주들이 먼저 움직임이 나온 이후에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인식 리드타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4년도에 조선사들의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 점은 이런 기자재 업체들의 수주량도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조선 기자재 섹터는 우리가 지금 눈여겨볼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4년 전 세계 수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하지만 리스크로는 국내 조선의 인력 수요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 특히 이 인력 부조가 기자재 업체 쪽으로 상당히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런 인력 부족 사태는 조선사의 공정이 지연되는 사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으로는 이런 빅3 조선서를 필두로 한 조선주들이 움직임이 먼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해운주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으로 6개월 이상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이후에 조선 기자재주들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의 흐름처럼 조선이 움직인 다음에 해운이 움직일 것이고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가 움직일 것이다. 라는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하반기에 포트폴리오를 빛내줄 조선주는 어떤 종목을 꼽아보면 좋을까요? 네. 빅3 조선주들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 종목들 중에서도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LNG 운반선 생산을 하고 있죠. 친환경이고 고부가 가치 선박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점 그리고 현재 발주 물량도 굉장히 많다라는 점에서 이 두 가지 봤을 때 현재에서 나오는 매출도 많다. 그리고 미래의 매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이런 대형주들 우리가 지금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이런 빅3 조선주들을 필두로 한 다양한 조선주들 특히 대형 조선주들이 수주 물량이 어느 정도 그쪽으로 계속해서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조선사들의 추가적인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선박 수주 그리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회사 또한 친환경 관련 선박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익성 개선 부분에 있어서 좋은 개선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에 조선주들을 넣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형 조선주들 그중에서도 친환경 선박 이쪽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팡 지표 이 자체도 좋고 슈퍼사이글과 함께 수주전구도 잘 찍히고 있습니다. 조선주에서 투자 포인트 잡아봤고요. 저 이어서 두 번째 이슈와 함께 탑픽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확인하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코 실적과 밸리업 기대감 역대급 실적의 금융주입니다. 네 오늘 증시에서 국내 4대 금융주가 상당한 시세를 분출을 했습니다. 밸리업 기대감의 일제에 급등을 한 건데요. 금융주 최근 흐름은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뭐 금융주들 특히 오늘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밸리업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 수급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형 금융지주회사들이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지주회사라고 한다면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한 개 이상의 금융 관련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자회사 경영관리 외에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당주 그리고 저 PBR주로 분류가 되면서 기업 밸리업 프로그램에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밸리업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초반에 움직임이 나왔던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금융주가 움직였을 때 밸리업 사이클이 나왔을 때 다음으로 움직였던 것들이 또 손해보험, 화재 이런 회사들도 있어서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주주환원 정책도 함께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수익률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높은 배당 수익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점이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금융주들은 주주환원에 대한 정책이 앞으로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기적인 성장 부분인데요. 경제 성장과 함께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밸리업 프로그램 내에서도 금융주주회사 그리고 손해보험사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밸리업과의 주주환원책으로 금융주 자체에서의 상승 모멘텀이 열려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보통 금융주는 금리 인상 시기에 주목을 받는 게 금융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9월 정도로 금리 인하 시기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일반적으로 금융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은 좀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9월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상을 했을 때 은행에서 수익이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됐을 때 이런 금융적인 부분에서 은행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 전체적으로 회복이 됐을 때 금융주들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금리 인하 부분에 있어서 시장 회복이 되고 이런 게 활성화된다면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금융주들도 함께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금융주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밸류 프로그램 외에도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이런 밸류 프로그램으로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같이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이런 금리적인 부분을 본다기보다는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더 집중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와 함께 전반적인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 지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뭐 이런 호재들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금융주들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도 금융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실적이 좀 더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 신한금융이나 이런 실적이 나올 수 있는 KB금융 이런 쪽을 좀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금융주 안에서 최선호 종목으로 이제 신한금융주지랑 KB금융을 꼽으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신한금융주주와 KB금융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신한금융 투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호시적 부분이 나왔죠. 그리고 호재 부분에서도 우리 은행하면 이자 수익 부분 많이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은행주들 중에서도 이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비자 수익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자 수익 증대 이 부분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점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주주 환원 정책 투자자들의 이런 이익을 늘려주겠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지금 매출도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강력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금융서비스 확대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실적을 개선하고 주주에 대한 환원 정책도 늘어나겠다라는 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주 투자를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신한금융주주 그리고 KB금융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해주신 걸 다 종합해보면 상승 재료는 정말 충분한 것 같은데 그럼 하반기에 주도 섹터로서 시장을 주도할 수도 있을까요? 금융주가 저는 주도 섹터로는 반도체 주도가 다시 가지 않을까 아 그 이유는요? 계속해서 반도체 주들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반도체 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로 촉발이 되었느냐라는 점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체치 PT 그리고 AI 이슈와 함께 생성형 AI와 함께 반도체 주들의 이슈와 함께 계속해서 흐름이 나왔죠. 이런 강세가 저는 바로 한두 해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AI에 대한 투자 대기업에서 굉장히 크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에서의 투자 증가뿐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크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외 정세가 계속해서 지정확정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무역전쟁 부분도 확대가 되고 있고 첫 번째 지정확정 리스크, 두 번째 무역전쟁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AI 산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처리 능력. GPU에 어느 정도 영향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또 핵심 기술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들의 연합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 같은 큰 국가들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AI 부분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새로운 군비 정쟁의 군면이 돌입하지 않았느냐 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고성능 반도체, 이런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고성능 반도체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어제 그제 시장, 이번 주 시장 낯사하기 약세였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IT 대형주들, 반도체 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차액 실현물량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고점에서의 어느 정도 조정세라는 점은 볼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의 단기적으로 이런 끝날 이슈는 아니다 라는 점에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꾸준히 이슈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AI발 반도체 이슈, 고성능 반도체들의 수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는 또 금융주보다 더 세게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금융주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 밸류 괜찮을까요? 뭐 PBR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밸류 자체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태는 추가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밸류를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은 이 점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어떤 한 섹터가 움직이게 되면 다른 섹터가 조금 잠잠한 흐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금에 집중되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시장 전체적으로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장 전체적인 예수금이 제한적이다라고 했을 때 상승하는 섹터 또한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금융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을 때는 다른 섹터, 특히 코스피 대형주가 움직임이 나올 때는 좀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첫 번째는 수급 부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는 여기에서 전체적인 시작 수급 부분 외에도 이런 금융주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부분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뒷받침 계속 되어져 왔다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지 여부 이 두 가지를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첫 번째는 시장 전체적인 섹터에서의 흐름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의 수급 이 두 가지를 함께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융주의 흐름과 외국인의 수급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실 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는 좀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뭐 아무래도 다음 주에도 대형주들은 조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낙상 시장이 굉장히 약세였지만 그 이후에 IT주들이 회복이 나오면서 이 흐름이 우리 국내 시장도 어느 정도 따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어느 시장 IT주들, 반던시주들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금융시장 약세, 이어서 월요일 시장,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까지도 조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는 코스닥 개별주 위주로 단기로 우리가 흐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DRTEC입니다. DRTEC이요? 네, DRTEC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중에서 불삭기라든지 다양한 종목군들, 건축 관련된 종목군들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DRTEC은 어느 정도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DRTEC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설 종목군들에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DRTEC은 X선을 통해서 위험 물질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해소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적인 면에서도 매출은 그렇게 크기 않지만 다른 종목 대비했을 때 지금 굉장히 고점 부분보다는 강한 상승 이후에 다시 조정하고 지지받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 우리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가격대 3,800원, 그리고 목표가 4,400원, 손절가 3,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 중에 아직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입니다. DRTEC 소개해 주셨고요. 오늘 한 주의 마무리는 조선과 금융섹터에서 찾아봤습니다. 지금까지 SK인베스트의 송가람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